춘천시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시민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 페스타를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재활용에서 가치를 발견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 저력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쓰레기를 발생량의 심각성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쉽게 알려주는 춘천같이 봄 점시관과 베품으로 활용도를 더해 제품을 만드는 새활용 체험 교실도 열립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실천 다짐을 위한 서약을 받고 아이들에게 쓰레기 줄이기 등을 쉽게 전달하는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됩니다.